안녕하세요 수연이랑 정확하게 다시 말해주세요 깨굴 깨굴 깨굴이 하마랑 코끼리가 심판을 봐줄거에요 그리고 큰개구리는 엄마 작은개구리는 수연이 누가 멀리 멀리 뛰는지 시합해봅니다 고고고 출발선이 하얀선이니까 넘어가면 안돼요 엄마 먼저 뛸게요 하나 둘 셋 출발 다시 한번 출발 수연이 출발했는데 자세히 봅시다 심판 보세요 심판 수연이가 더 멀리 뛰었어요? 수연이 승 축하드려요 상금은 뭔가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상금은 아이스크림이래요 수연이 원하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좋아요? 애니스쿨로 재미나게 달고리라 놀아서 바랐어요 아이스크림이 고마워 우리 내일 또 볼까요? 네 인사할까요? 친구들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